자 반갑습니다 테스트온입니다 자 오늘 뉴멘탈은요 이번에 다이애나 패시브가 상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버프의 지속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 다이애나는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공속 버프를 공짜로 받죠 근데 스킬을 쓰고 나면은 원래는 3초 동안 그 추가 공속 버프를 3배로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툴팁 버그인데 이미 적용이 됐어요 5초 동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QWE를 쓰기만 해도 그냥 이 항시 공속 3배 버프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게 레벨이 오르면은 추가 공속이 105%거든요 그래서 치속 같은 룬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애초에 그리고 다이애나는 물몸이고 애매해가지고 치속 같은 거 들면 안되기 때문에 정복자 들어주고 공격속도 템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적당히 공속 올려주면서 하는 그런 다이애나 가볼게요 근데 적당히가 맞을까? 공속템을 가긴 갈거요 근데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아래쪽 공격을 치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좋았으 아 깔끔해 깔끔 모자나 말했죠? 네 뭘 말해?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 야소호가 자 그리고 최근에 그 그웬 영상 너무 나도 미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제 영상을 자장가처럼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 올리긴 해야겠는데 근데 나도 어떻게 사람인지라 좀 이제 그 컨디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를 올려도 되나? 그래서 영상을 짧게 한거에요 편집은 이렇게 길게 늘릴 수는 없고 당연한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 영상이 오늘 좀 길다 그러면 아 이거는 진도백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구요 영상이 좀 오늘 순위가 올리는거 좀 짧네? 그러면 이제 대충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게임을 터뜨렸거나 쌈모잼이거나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매일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알아서 기호에 맞춰서 보시면 되거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가자 오 맞췄네 아하 나 이 어디다 썼냐? 뭐냐? 뭐 있나 우리? 와 이걸 나이스 내가 맞아줄게 크으 스윗했다 그냥 스윗한거 보소 더 먹으시고 자 랩다 랩다 자 이러면은 공선에매하니까 바로 집 갔다가 나이스 야수호 너 너 근데 잠깐만 아 수호가 궁이 몇초냐 이거? 10초? 이거 10초뒤에 그냥 궁 박으면 돼요 이거 이거 10초 뒤에 그냥 궁 박으면 돼요 이거 제거 꿈이 에어본이라 저 소녀야란다 오케이 슬슬 간다 감 감 암음 올거 뻔한데 그렇지 이렇게 빼면 돼 야야야야야 형형형 안돼 아무맘때 킬주면 안돼 우리 저 잘클이 꿀 내가 못보지 지금 가자 형 그래 그래 좋았어요 형 자 정글캠프 지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캠프도 앞서고 방금 연기도 너무 좋았고 응 와쿠 좋다 와쿠가 너무 좋다 형 아니 근데 궁을 빨리빨리 써주니까 너무 고맙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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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아 AP 아니라서 약하고 근데 형 죽었나 까비요 괜찮아 근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not bad 정글 뭐있나 정글은 평소에 잘 먹었나봐요 이건 나만이 야 돌고북이 진도백인데 이걸 안먹어 위에서부터 사라라라락 내려갈게요 그러면은 될 것 같고 이미 나피리는 망하셨고 아무맘만 아무맘만 좀 잘됐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막 받았다 와쿠조쿠타야 응 어 어 그렇지 좋았어 나 보물사략꾼이거든 이제 다 채웠다 운내가 마지막 퍼즐이었거든요 딱 채웠어요 전령을 먹고싶은데 너 왜 여기 보고있냐 잠깐만 이거 원래 여기 보나요 아무맘만 쳤던건 아니잖아 아 다행이다 어 바텀가네 운이 나오면 이제 공속 32%를 또 공짜로 받구요 그리고 패시브로는 80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속이 이제 한 2.5 근접해질거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박마절을 네 21을 또 공짜로 받아갈 수 있고 앞으로 템들을 또 이제 템으로 갈거라서 아주 단단한 녀석이 될것이다 어 뭐야 니가 잘카면 어쩔건데 어쩔거야 녹잖아 너 자 이 공속 2.1 아 이 부분도 좀 어 얘네 체력이 너무 많이 다통디오는 체력이 멀쩡하네 악살중입니다 불하면 안돼 빼자 빼자 둘다 우리 우리 둘다 체력이 없어 자 다음템을 마취를 가도록 할게요 얘가 마법피해거든 어 그래서 여기서 마취를 가서 챙겨준다 마저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거죠 공속이 빠른데 탱도 되면서 어 이런저런 데미지가 들어가라 이게 컨셉인거야 오늘 자체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실패해보다보니까 단점을 보완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킬은 양보하는거지 양보하고 싶지 않았음 킬이 짧은게 문젠데 괜찮습니다 오오오오오.. 하하하 하하 아하하 아하 하하 너무 자신 있어? 으으으으으으으읏 으으으으으으으에 소cell setting 올리기 아ävago 시 P1 막타를 바로 쳐버리네 아까비요 자 근데 굉장히 세죠? 저번 교웬보다 훨씬 나오잖아 뭔가가 와 이게 계획했네 괜찮아 경계야 경계야 좀 뻗겨 아 오래 뻗겼는데 사실 탱탱을 하나도 안갔어 팡금장화 제외하면 근데 이동대로 버텨면 잘 버텼거든요 근데 방금 싸움은 구조가 잘못됐어 싸움의 구조가 싸움의 구조가 아쉬웠고 다시 잘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템부터는 이제 어 공성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쇼진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무 티났잖아 쏘영 띤네 티났어요 어어 에어본 에어본 해야 내가 때리지 그렇지 탑 밀자 이대로 숨 밀어 쟤네 바텀 밀고 있거든 우린 탑을 민다 이대로 간다 쭉쭉 가 야 뭐야 막았네 막아냈네 쟤네 뭐야 요네는 안왔네 어? 돌려 깔까? 뭐 어쩌자는거야 여기까지 하자 형도 거기까지만 해 더 가면 매절이야 와아 아 얘들아 다 왜 죽어 나 진짜 잘 버텼는데 방금 싸움을 야 이걸 다 따야지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살려두니 얘들아 그렇지 어? 어? 야소호 형 살려보내는 줄 알았어 죽었는데 무호흡 딜링이 아니라 무 딜링 호흡인데 이거 얘들아 의미없게 거기 있지 말고 내 평상 광역이야 이리와 이리와 짝나게 하지마 하 될 것 같냐 나필이야 안 돼 아 와드야 어쩐지 오열아 어디가냐 아 아 한타 너무 좋다 아 이거 한타 패배다 하 기가 막히네 임노란 탈레몬야 뭐 5인큐야? 자 뭐 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네요 하하하하 지금 뭐하는거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자 딜량 압도적인 1위 그러니까 게임 내 전체를 봐도 제가 1등이네요 말 다했죠 여기까지 끌고 왔다 받은 피해 1등이구요 우리팀에서 피해 감소 그러니까 진짜 딜 탱 다했습니다 우리팀에서 내가 지금 우리팀 다 합친급이에요 오 회복량도 높았다 오 잘됐다 IR S